아유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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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주 충주 아 많이 지났건 시간 지금 아 여기 계셨군요 밀치메시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네요 아유 반가워라 아 부하도 늘리고 우리 잠깐만요 다 올려주고요 지금 여태까지 다 기다린거야 그럼? 저기서? 우리 역시 우정은 변치않아 종료들간에 다시 저기가서 장비 구해야되는데 하나밖에 없네 너무 쓰레기다 근데 장비는 정례비가 확 떨어진다 야 방어술 염색소가 아니라 상품 이거 저것도 하죠? 뭐냐 뭐냐 진짜 오랜만에 오랜만에 무투대회 한번 하죠 많이 세졌으니까 무투대회에 좀 나이도가 창렬하긴 한데 모르지 자 천냥 야 너 방패가 없어 아 투구가 없는게 너무 위험해 무조건 한 방에 죽으니까 나 노리는거냐 구분이 안돼 적이랑 아군이랑 우선 보자 이 댕댕이 놈이 게임 드네요 난 분명 밥도 주고 다 조건을 앗 아 너무한거 아냐 진짜 인간적으로 아니 왜 방금 뭐였어 보바이 그만 이겨 얘들아 크 크 크 나 나 한 마리 자꾸 빼면돼 그냥 나는 어딨어져 적은 자ㅋ 저기 지금 가고 있는 저쪽에 있다는건데 가다가 헤드샷 맞고 죽으면 진짜 미치겠다 이겼어? 잠깐만요 아멘 아까 준 개간식을 안 먹고 아껴뒀다가 지금 밥 먹고 지금 먹네 야 진흥파야 진흥형이야 일곱명으로 이루어진 세팀 잠깐만 그만 써 그만 써 잠깐만 잠깐 고개 돌리고 있는 사이에 곳에 그걸 막 쏴버리네 야 너무 심했잖아 이게 무슨 이게 뭐야 저기랑 우리 편이야 구분이 안 되니까 뭐 싸울 수가 없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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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흫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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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니야 x3 이거 아니야 여기서 눕는거 아니야 여기 여기 야 이거 아니야 좀 심했잖아 어떻게 이게 이렇게 돼? 우리 편에 계속 이기고 있는데 왜 하필 나야 이 정도면 다 이긴 거 아니야? 14명이면?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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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이 아니야 한 명이 아니야 다 죽여야 돼 다 죽여야 돼 다 죽여야 돼 왼쪽에서 요 이거 은혜도 모르고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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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면으로 지금 가다가 풀 때문에 제대로 못 피하겠어 얼마나 많이 썼길래 거리에서 그냥 활 다 떨어져서 온 거잖아 너거는 야 진짜 미쳤다 16명? 좋아 이겨 이거 이겨 이겨 반드시 이겨 이기고 말겠어 16명인데 지금 나 한 명 나왔거든요? 이게 뭔 소리냐면 너가 적이라는 거지 아니구나 아니구나 돌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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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드샵 맞아도 이거 그렇게 안 죽는 거 같은데 우리 필요 왜 이렇게 세냐 뭐냐 4명으로 해주는 2팀 좋아 가 돌진해 돌진 그냥 싸워 중재 쏘지마 어 좋아 좋아 이장백 죽어 죽어 됐어? 아직 아직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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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명 한 명으로 이루어진 2팀 좋아 1대1이야 1대1이야 쏘는 순간 넌 뒤지는 거여 드디어 이 무투대회를 정복하게 됐다 저기 이 무투대회 처음에 할 때 딱 한 번이 이고 그 이후로 한 번 나갔거든요 발견했어 나 계속 돌아 어디 위치인지 몰라 돌아 저기 저기 저 찾았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1대1이다 마지막이다 진짜 진짜 마지막이다 이기고 만약에 돈 많이 나오면은 그거 해야지 장비 사야지 6만원짜리 크 크 크 좋아 좋아 이미 인생 플랜 짰어 나와 뒤졌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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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알려주고자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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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살을 좀 보여줘 날 쏠라 그랬으면은 둥글게 돌아야돼 괜히 재수없게 맞을수도 있어 위치 파악도 안되는데 맞고 그러면은 비벼지기 때문에 저기 저기 딱 걸렸어 딱 걸렸어 딱 걸렸어 딱 걸렸어 딱 걸렸어 카멜레온 같은 녀석 딱 걸렸어 어 딱 걸렸어 딱 걸렸지 딱 걸렸지 잘 가시지 정백이 4만원? 아 아깝다 이거 아 이거 아니야 15,000원은 모일 수 있어 잠깐만 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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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00원 모일 수 있어 15,000원 모일 수 있어 15,000원 모일 수 있어 15,000원 모일 수 있어 아 다 꺼져 봐 다 꺼져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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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있어 베이징이었지 베이징 가봐봐 다이렉트로 다이렉트로 가 가는 길에 진안 들려 진안 들려서 갔다가 한 번 싸우고 돌아가서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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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안에 있을 수도 있어 시간이 지나서 조선과 몽골 아 간첨 없고 조선이군 몽골이군 조선이군 나발이군 간첨 없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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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만 아니면은 버텨 무조건 버텨 손해볼 거 없어 한 번 이게 이미 둘러 쌓여있기 때문에 지금 누구야 건줄인가? 뭔가 얘네 저 건줄한테 둘러 쌓여있기 때문에 건줄 야진한테 걔네랑 조작 안나면은 손해볼 거 없어요 병사 싸움 해봤자 뭐 땅만 안 뺏기면 돼 한 번 해볼게 아니 지금 그럴때가 아니야 괜히 병사 샀어 병사 안 샀으면 쉽게 가는 건데 천수 노예상인 상술랑인 베이징 가 베이징 가는 길 하나 잡고 가자 무법자로 먹을지 무법자를 내가 50명 잡아도 못먹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일단 가 베이징 일단 가 일단 가 이러면은 발매 잡아야 돼 발매 발매 일단 가 일단 가 일단 가서 확인해 호요 아이고 두야 아이고 두야 없어졌네 아이고 두야 아이고 두야 아이고 두야 아이고 두야 아아이구 두야 아anner synthetic 안뽁 잠깐만요 어? 단돈 9천원에 지금 주겠단 말이야? 아니 이러면 내가 너무 고맙잖아 아 야 어딨어 1쯤에 아 너가 가져 아 너 이건 오버하고 솔직히 너는 오버하고 코지로 주자 코지로가 정매싸움 하니까 코지로 주고요 야 코지로 장군님 됐네 조선장군님 1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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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렵한 거 입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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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쯤에는 어울려 어울려 아 방어리 약간 아쉬운데 60은 넘어가야지 내가 뽕을 볼텐데 뽕을 빨 뽕 맛을 볼텐데 약간 좀 아쉬... 이기거든요 이거? 아 이거 너무 얕보는데? 이기거든요 이거? 1쯤에도 있거든요? 다 뭉쳐 이번에는 기다린다 쟤네가 와야돼요 야 와 오거나 내가 왼쪽 그래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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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추가 우리가 더 빠르거든요 확실히 유리해요 어떻게 배분하느냐 디병은 보내줄건데 야 나 말 말 내 말 어딨어 내 말 어딨어 내 말 어딨어 내 말 어딨어 내 말 내 말 어딨어놨어 내 말 내 말 어딨어놨더라? 남다라고 와야되는데 까먹고 있었다 그래 그래 그렇게 와 그렇게 와 와 와 와 이리 와 이리 와 쟤네가 먼저 왔거든요? 이러면은 우리 추가 더 빨라요? 저 끝에서 싸우면 완벽하게 유리할 수 흐흐 흐흐흐 아아 아아 끝에서 싸우면 완벽해 뒤에 지금 하나 빠져있는데 저게 뭔지 모르겠고 아 원거리하면 우리가 훨씬 유리하지 쟤네 원거리가 약한데 그냥 나라가 원거리 찐따 나란데 그치 원거리 찐따 나라지 그치 기병 나라지 케르지트지 케르 아니 케르지트 아니라 아 모르겠다 어쨌든 찐따 나라구요 맘루크 같은 느낌? 우리가 먼저 가 어 아 궁병 말고 전체중력해야지 궁병 뒤로 빼 뒤로 빼 빼고 어 좋아 돌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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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말 좋아 적장 나와 죽는 거야 너냐? 너냐? 아니냐 아아 다 죽는 거야 죽는 거야 뭔가 칼을 잘 받어 좋아 훌륭해 잘 받어 훌륭해 이리 와 뭐야 이제는 만구다이? 너 뭐냐? 그런 무식한 거 들고 다니냐? 코저 레버 음 음 킥 야 교환비 끝내주는데? 야 좋아 이 정도면은 뭐 굳이 뭐 위치를 안봐도 어 지금 추가 많이 느리기 때문에 나 말 타야 돼 말 타야 돼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차고차고 크으으 훌륭하다 훌륭하다 끌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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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스차직 못하게 나보다 기모소리 훨씬 높아 잠깐만 잠깐만 팔로 막지마 팔로 막지마 그래 그래 막았어 막았어 잘 막았어 몸으로 막아놔 말로 막아놓고 길 차단하고 때려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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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추창질을 하려 그래 아 절대 절대 뭔짓이야? 아, 교환비 진짜 좋아 이겼다, 그냥 이겼다 몽골 쓰레기네 아찌 증기스칸 허접이였구만 머리 희지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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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말이, 말이 넘어트리면서 데미지 느끼기 시작하면 아프기 때문에 접지할 때 빼야 돼요 창 없는 애 몸을 한번 아, 황정아 그렇게 무식하게 방패가 튼튼하니까 뭐 잘 싸우겠지 알아서 뒤를 보고 미니메을 보면서 저기 오는지 확인하고 피해주고 아깝다 아, 아깝다 아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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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좋아 뒤 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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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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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잼이야 꿀잼이야 뒤에 지금 아무도 안 오죠? 옆에 옆에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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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거리가 약간 아무도 없고요 뒤에 어우 좋아 스물넷 이거 몽골 잡아서 아 내가 영주 잡았으면 아 장비 없지 맞다 없었지 9000짜리 샀으니까 여기 와 마블 단점이라고 보는 게 장비 이거 사는 거 랜덤인 거 이것만 아니면 진짜 재밌을 텐데 왜 랜덤일까 모드에서 랜덤 아니라 먹는 형식도 있긴 한데 랜덤인 거 자체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왜 랜덤이야 그냥 원하는 거 사가면 되지 솔직히 무기상인한테 누가 그렇게 누가 그렇게 사기서 현실적으로 무기상인 장비를 다 사가지 않을 거 아니야 무기상인이 그때그때 종류별로 맞춰서 만들어 놓을 거 같은데 종류별로 이게 단련된 거 뭐 균형 잡힌 이런 건 몰라도 기본적인 종류는 다 있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얼마나 좋아 그러면 다들 지금 이거 입고 다닐 텐데 명성 19 11명의 싸울 89명 좋아 간다 49 얻었어? 아 좋다 하... 다 기병이네 고세를 못 잡고 다 기병으로 메꿔놨네 야... 야... 그걸 막아주고 그래 보므로 야 쟤 왜 이래 왜 이래 야 야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렇게 흔들려 마우스 마우스 너무 많이 썼나? 저번에 유튜브 할 때 보니까 휙이 막 지방... 어 야 뭐냐? 어? 마라처럼... 코믹 마라처럼 날아가네 아주? 휙이 막 집 앞머로 막 올라가다 내려갔다 하더라구요 여기 스크롤... 이라고 하나요? 돌리는 거 돌리면은 볼이라고 하나? 둥근거 돌리는 걸? 아 배고프다 먹을 거 없나? 어? 어제 부대찌개랑... 꽁치조림 해먹었죠 요리 좀 합니다 아 배고파 통조림으로 꽁치조림했는데 그 백종원 꽁치조림 편하게 많이 먹었어 다른 가족들도 먹을 줄 알았는데 나밖에 안 먹더라고 많이 먹었어 내가 실수로 튀김 펜에다 해버려서 어 좋은거 줬네? 아 화살 좋은거 주네 튀김 펜에다 해버려서 화살 바꿔줘야겠다 진짜 딴거 어 얘 좋은거 많이 주네 빨리 물 부어놓으려고 억지로 먹었더니 속이 안 좋네 너 먼저 아 얘 무조건 이거 올려야되는데 단계님이 없어서 이거 소용이 없어 장비좀 볼까? 저거 끼고 있으니까 화살만 바꿔줍니다 먼거 화살로 아 두개 껴라 어 두개 껴 어울리네 박도보단 이게 낫겠죠 그래도? 아닌가? 망국도 망국도로 할래? 망국도가 낫겠다 뚜껑 몸통 너 이런거 끼고 있었냐? 아 진짜 민망하다 진짜 자 82 유지비 코지로 힘 30 찍어서 타임 찍어주고요 항정학 항정학도 33 타임 11 항정학 정도면 이제 헤비아머도 헤비아머도 한 송금으로 한 방씩 죽이겠다 진짜 세네 예 8 올려주고요 많이 안 올라가네 무사시 사시 30 30 어우 좋아 훌륭해 신기정병 신기정병 벌써 몇개가 누운거야 신기정병 그냥 뺄까? 기병이 더 센거 같다 기병이 많이 세네 생각해보니까 생각보다 좀 많이 세네 돌아가죠 장볼 샀겠다 돌아가서 우리나라가 봉골 해소여진인데 둘다 딱히 뭐 상관없거든요 봉골에 공방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소여진 쪽에 공방이 있긴 한데 좀 이미 싸워버리는걸 어떻게 할 수 있는게 아니니까 김 방어술 방어술 오 얘 장비가 필요해 등폐가 필요해 등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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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만원 있네 야 등폐 하나만 줘 등폐 무기 던지는거 없나? 한 손은 말고 한 손 없는 던지는거 칼같은거 뭐 등폐만 하자 어딨어 루이너 말고 일치매를 올려서 아냐 무사시 맨 여기 무사시 코지르 항정학 그리고 일치매 보바이 이 순으로 갑니다 전투력 순으로 방패만 주면 잘 싸우겠죠 뭐 다 던져서 뭐 상상하는 일은 없을테니까 그랬으면 좋겠는데 가능하면 던지는거 던져서 그냥 무기를 못쓰고 던지기만 하고 한 손무기 하나 지워지고 던지는거 두개 해서 여유롭게 막 던지면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하고 싶네요 가능하다면 이번엔 기병 위주로 좀 넣겠습니다 기병 괜찮네 돈도 많으니까 평양가자 기병이 좀 잘 죽긴 해도 수가 많으면 이게 힘이 세니까 이게 뭔 일이야 진집하자마자 정산했는데도 천원 플러스 뭐하는거야? 방어하러 온거야? 딱 오자마자 건주는 건주는 내 마음이랑 다른데 일본은 잘 됐어 칠만해 필드전화기 지금 딱 좋거든요 기병 보충해서 훌륭하다 웬일로 내 마음에 땅맞게 이렇게 덤벼주는 거야? 음 누구야? 아 다이메 가토! 잠깐만 잠깐만 가, 다이메 가토 너! 91%! 내꺼? 아이 따라와, 따라와 대상장, 대상장이면 나발이고 두고 가토 내가 암살하고 내가 죽으면 돌진하거든요 최대한 싸우다가 빼겠습니다 료이 일단 궁병지로 빼주고 20% 빼줘요, 료이가 있으니까 료이 하나를 바라보고 쟤네 진영 짜는거죠? 진영 짜는거죠? 진영 뭐 젖다울 짜는지 모르겠는데 가서 우리 누구야 뒤로 빠지는 없고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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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성의 중간이야 쟤야 딱이야, 딱 걸 딱 어우 야야야, 내꺼야 내꺼야 어딨어 저기서 저기서 꺼져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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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안돼 안돼 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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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너 뭐한거야 방금 어 야 환영건물을 야야야야야야야 뭐야왜왜왜왜왜왜왜왜왜 5천원 어디갔어? 야 야 뭐야 아 그런게 어딨어 방금 그 순간이동은 뭐였어 야 저 버그게임 진짜 진심 과하잖아 기병 언덕으로 가는데 이러면 좀 위험한데? 아 죽어도 돼 딱 내가 저 5천원 먹었으면 진짜 맘 편하게 야 죽어도 돼 이럴텐데 아쉽네 지들끼리 지금 쏘고 난리 났거든요 대포 오든 애들이 팀킬이 장난이 아니야 심지어 기절도 아니고 죽어 동료가 신기장병 신기장병이 그런거 생각하면 안정적이네 활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팀킬도 없고 항정악 야 무사실 아아 신기장병 아 띠띠띠 소리 그켬 아 저 누구야 1쯤에였어? 야 1쯤에 빠르다 진짜 빠르다 1쯤에는 진짜 빨리 죽네요 빠른건데 아 무슨 우리 영웅들 다 살아있구요 1쯤에 빼고 추가나와도 뭐 동지들이 잘 밟아줄겁니다 뭐 쏘는거야? 아 저 기병 하나 때문에 어그로 끌린거야? 기병 하나 때문에 지금 세마리 누운거야? 야아 영웅이다 이달의 우수회원 우수직원 너 누우면은 내가 기억해두겠네 누구야? 이름 봐두자 누울거 같으니까 아직도 안 누웠어? 야 되게 무사치지 지금 무쌍하고있어 어 누웠다 누웠다 정로이 야 정해 정로이 야 정해 이름이 아깝지 않은 친구였어 뱅페서에 언제까지 언제 여기까지 올라왔대? 크아 우리 총들을 제거해주면서 안전하게 갑니다 이게 약간 좀 위험하다? 요기까지 가면 안되는데 동맹국에 너무 힘을 못써 음흠응 잘 교환하네 코지로가 있네 코지로가 코지로 아직 살아있죠 지금 코지로 아직 살아있죠 지금 살아있죠 코즈러 장비 지금 괜찮거든요 꽤 괜찮거든요 내가 입던 거 줘서 많이 튼튼하기 때문에 잘 버티죠 야 템빨 게임이야 누가 템빨 게임 안을 할까봐 추가 왔네 우리도 얘네도 우리 추가가 나올 때까지 버틴 건 대단하네 끝났나? 옳지지 명성 8회 사기 25 오 좋아 낭인 뭐 조총 많이 있는데 저런 건 상관없고 지오미 왔다 좋아 하나씩 맞춰가는 거지 누구 주면 되지? 무사씨는 너 못 끼고 있는 거야? 일단 무사씨 일단 무사씨 일단 무사씨 세니까 아 너 이런 끼고 있었구나 태권브이 됐네 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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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지금 체력이 아 누웠었네 아 무사씨 올려줍니다 방패술 어 다 찍겠는데? 몇 번 찍으면 다 찍겠네 신기정병 신기정병이 좀 많이 넣었구나 죽으면 안 되는데 신기정병 플러스 기병접이 조선 최고인 것 같고 우리 대구가서 보충한 다음 필드전 하겠습니다 대명접과 일본이 평화조약을 맺었다? 네 근데 지금 이거 얼마나 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노티아를 해야 돼서 조금 빨리 끊어야 될 것 같네요 죄송하지만 네 오늘 보시면은 어떤 상황이 왔느냐 우리나라네요 우리나라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안동성에는 울산성도 잘 지켜내고 있고요 다른 나라 붙어보니까 이제 슬슬 비벼집니다 의외로 저쪽에 우리 연두색 연두색이 쎄는데 몽골은 좀 약했어요 전쟁 상황을 보시면 건주 일본 해선데 몽골은 아니고 건주 쪽에서 들어올 것 같긴 한데 위를 지금 막으러 도망가는 것 같은데 이제 일본을 철저하게 쳐서 우리 영토에서 일본을 빼내겠습니다 여기서 배지시켜주고요 자 그럼 오늘의 마운트앤블레이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뿅